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불황이 되면 말입니다. 그 흔하던 돈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그 돈들이 그냥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불황이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자금 경식 때문에 흑자 도산하는 기업도 나오고 어려움을 겪는 거죠. 우리도 지금 폭풍전야처럼 보이는데 아마 여러 분야에서 도산, 부도 이런 부분들이 속출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단신을 보니까 벤츠업계 돈이 급속하게 줄어드는 모양이네요. 벤츠업계에 유입되는 돈이. 지난해에 비해 가지고 신규 투자가 10분의 1 정도 줄었답니다. 작년에는 2조 정도가 여러분들 유입이 됐는데 이달에 1700억 정도. 그러니까 보시게 되면 2018년에 2531억. 이때도 상황이 안 좋았네요. 2020년에 4458억. 2022년도는 유동순 공급이 아주 풍부했네요. 금리도 낮았고 2조 2천억. 2023년에 1702억. 5년 내에 최저 수준으로 쪼그라든 국내 벤처 투자 시장. 이렇게 되게 되면 유망한 그런 벤처들도 상당히 어려움을 봉착을 하겠네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0분의 1 토막으로 줄면서 5년 새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되니까 벤처 구주라고 그렇게 하죠. 비상장 주식이 헐값에 지금 많이 나오고 벤처 시장이 호황일 때는 웃돈을 주고서 대개 여러분들 주주들이 갖고 있는 구주를 사지 않습니까 상장하기 전에. 그런데 지금은 뭐 아주 헐값으로 아마 이렇게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소식들이 어디에 좀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사를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2022년 12월 8일 기사네요. 2023년이 이제 시작되기 전에 직장인들이 그런 블라인드를 살펴보니까 김연장이 내년도 부동산 위기 tf를 꾸렸습니다. 가장 고급 정보를 최일선에서 입수하는 데가 김연장이나 이런 데지 않습니까 고급 인재들이 많으니까. 진짜 큰 것이 빵빵 터질 듯 합니다. 2024년에 어마어마하게 파산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파산 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김연장이 tf를 만드는가 봅니다. 이게 12월 8일 날 직장인들이 사용하는 블라인드에 올라온 그런 메시지입니다. 바로 같은 기간 12월 7일 날 매일경제와 단독으로 경제위기 곧 닥치나 김연장 전문가 100명으로 tf를 꾸렸다. 국내 로펌 가운데 최대 규모 법무부 빈 광장도 우려 내년 경기 둔화 본격화 대형 로펌 6권 모두 대형팀을 꾸렸다. 시장이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돈 냄새를 맡으니까 돈 냄새를 맡는 사람들이 2023년도에 파산 수요가 굉장히 증가할 거다 이렇게 본 거죠. 계속되는 기사입니다. 김연장 법률사무소가 변호사와 경제 전문가를 포함해 100여 명 규모로 구성한 부동산 시장발 경제위기 대응 전담 조직을 최근 신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장이 아주 큰 시장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나서는 12월 9일 날 신찬욱 기자가 현장 분위기를 이렇게 여러분들 엿볼 수 있는 그런 짧은 칼럼을 여러분들께 게재했는데 2023년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 점검해 보는데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걸 갖습니다. 위기에는 징조가 있는데 요즘 취재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위기 전조는 돈 가뭄이다. 돈이 말라버렸다는 겁니다. 개인 자영업자 기업 가릴 것 없이 돈을 못 구해서 안달이다. 돈줄은 마르다 못해서 얼어붙었다. 대부업체들은 아예 올겨울 장사를 접고 장기휴가를 떠났다. 자금 조달은 안 되고 담보 가치는 뚝뚝 떨어지는 상황이라서 망하지 않으려는 고육지책이다. 당분간 문을 닫는다던 한 대법 제 대표는 내년 상반기 중에는 돌아올 것이라 했다. 내년 하반기가 되면 낮은 가격에 쏟아진 경매매물로 큰 장이 설 것이라면서 대부에서 돈을 구하지 못한 중저 신용자들이 불법 사체로 내몰리는 형국이다. 이런 현장 러프 기사들은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죠. 시간이 좀 지났지만 올해 경기 상황을 어떤 에코노미스트보다도 이런 사람들이 가장 냄새를 잘 맡을 겁니다. 인터넷 재테크 카페에선 신용카드 한도가 갑자기 줄었다는 고객불만으로 시끄럽다. 자금 조달에 여의치 않은 카드 회사들이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에 나선 탓이다. 아무리 그렇다고 치더라도 월 1,400만 원이던 카드 한도를 하루아침에 150만 원으로 줄이다니 사실상 경제활동을 하지 말라는 소리 아닌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돈 떼일 게 많아진 걸 예상한 거죠. 개인적으로 가장 무섭다고 생각하는 위기의 징조가 어제 엊그제 연달아 나왔다. 국내 최대로 폼 김현장과 업계 1위 3위 회계 법인에서 대규모 위기전담 tf를 발족했다는 뉴스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는 부분은 늘 강조하지만 가설인데 이런 조각조각 정보들을 엮어보다 보면 2023년도의 파산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덧 짐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돈줄이 마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몇 가지 정보조합을 통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